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가 211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것은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18%가 증가한 것 같답니다. 이 211만 명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일종의 풀입니다. 211만 명을 일종의 저축예금이라 생각하고 211만 표 가운데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211만 표 이상은 여러분들 투입할 수 없고 211만 표라는 제약 하에서 50만 표를 끌어다 쓸 건지 100만 표를 끌어다 쓸 건지는 그냥 주인장 마음인 겁니다. 조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의미를 언론에 있는 사람이나 국힘당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더블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다는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판세 분석이나 이런 게 다 뭡니까? 무당 주수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까지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가 있는가 하니까 461만 표까지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야 전문가와 저는 이거는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너무 심하니까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거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31.28% 실제 사전투표율 추정치 20.85%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10.43% 부풀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투입할 수 있는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461만 표 정도를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최고의 여러분들 조작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이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는 293만 표의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넣은 겁니다. 2022년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240만 표에 만들어진 사전투표자 수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판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숫자가 이야기하는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0년 총선에서는 293만 표를 집어넣고 2022년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령사전투표를 240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몇 표였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몇 표입니까? 346만 표입니다. 최소 346만 표가 투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는 2020년도 총선보다도 사전투표자 수가 210만 표 정도 늘어났고 18%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이 210만 표 가운데 바로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조작값에 따라가죠. 그래서 이런 핵심이라는 것은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사전투표를 가짜로 발표하고 22.64%로 발표한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32.2%가 가짜인 겁니다. 가짜.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식인이 32.18%가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판세 분석도 틀릴 것이고 선거결과 예측도 틀릴 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 안 하니까. 31.28%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했던 선관위가 주도 발표 사전투표율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7.5%를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진짜가 15%인데 가짜를 22.6%로 국민항에 발표하고 7.5%만큼 부풀린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37,771표인 겁니다. 그거를 20개 동의 더불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에 대한 분들 다 20개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거소투표에 다 더해 줬지 않습니까? 37,771표가 관내 아마 거소는 368표인가 그럴 겁니다. 다 합쳐가지고 38,600 몇 표일 겁니다.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김태우 후보가 패배할 수밖에 없죠. 38,000표를 이뤘는데 공짜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일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의 비극은 이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조작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시고 다른 분들이 조금 더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집어넣는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선관위가 자랑스럽게 발표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덕표수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덕표수 가운데 3분의 2는 진짜고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 3분의 1은 뭡니까? 숫자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3분의 2는 투표장에 오시다가 표를 던진 사람이고 3분의 1은 투표장이 오지 않고 과공의 수 헛수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을 완전히 갖고 노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좌우대칭의 차이칱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치하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김태우 후보하고 김성현 후보의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더불당은 차이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6.6% 김태우는 차이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6.6% 2023년 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이값 마이너스 플러스 7.5% 김태우 국힘당 후보의 차이값 마이너스 7.5% 이 너무나 생생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을 나라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이것을 뭐죠?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패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술수인 거죠. 왜 표를 뭡니까? 수도권에서 15,000표 이상 선거구마다 더해 주는데 어떤 쉽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강수구의 20개 동에서 염창동만 쿡 찍어서 이런 보게 되면 진짜표는 5,647표 가짜표는 2,824표 더해 가지고 8,471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표를 다 만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만진 사람들이 수사 한 번 안 받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은 간이 커졌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안 찍는 거 여러분들 거부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된 거죠. 노예가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한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했다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의 비상대책위원장도 투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걸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희극과 비극의 출발점은 숫자로 드러난 사전투표자 수를 위조하는 것이 그게 저처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사실이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모르시냐?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동훈 씨가 모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들의 편의와 이익 때문에 입을 다물겠죠.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양심을 갖고 사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들 공직에 충실한 의미래 직분을 수행했으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어려워지지 않는 거죠. 내가 선거 날 하루 전에 국민 여러분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게 됐으니까 미우나 고우나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당일 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내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업소할 정도로 되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내가 여러분들 막판에 이렇게 그냥 만사 제쳐두고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표를 줘가지고 여러분들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로 최소 326만 표를 326만 표입니까 346만 표입니까 몇 표입니까 300 몇 표입니까 346만 표죠 346만 표 346만 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으니까 최소 326만 표를 집어넣고 최대는 몇 표입니까 461만 표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돼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 대표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표를 안 줘서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억울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한쪽은 조작을 해서 표를 먹니까 수백만 표를 공짜로 받고 한쪽은 쫄쫄 굶어가지고 여러분들 국민들이 표는 주는 표도 다 도둑질 당해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의의가 없습니까 여러분 핵심은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역대 사전투표자 수를 모두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은데 여기 4월 10일 종선은 2020년 종선보다 사전투표자 수가 210만 명이나 높고 18%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자주 분석을 해서 도움을 주셨던 제약회의님이 귀한 자료를 여러분들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10개 광역권역에서 2020년하고 2024년 사이에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 17개 가운데 10개입니다. 그런데 10개 모두 다 3% 5% 이렇게 여러분들 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작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10개가 인구가 감소한 겁니다. 서울에는 16만 7223명이 감소한 겁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부산은 마이너스 7만 4029명입니다. 대구는 마이너스 19463명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10곳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자 수가 증가한 겁니다. 서울특별시는 인구가 감소했는데 사전투표자 수가 5.34%를 증가했고 부산광역시도 인구가 7만 4029명으로 감소했는데 사전투표자 수가 4.05% 증가됐고 대구광역시가 인구가 19464명이 감소했는데 증가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가 증가가 2.04%로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해온 것의 증거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조진대님 고맙습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 경북 경남이 모두 다 인구 수가 줄어든 겁니다. 인구 수가 줄어들었는데 사전투표 수가 여러분들 뭐 한 겁니까? 전부 다 다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 눈 크게 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줄었는데 사전투표자 수는 늘었다. 이런 사기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 사기를 근절시킬 의지를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 지역 10곳에서 모두가 다 뭐죠? 사전투표자 수가 최소의 2.04%부터 최대 5.34%까지 사전투표율을 다 올린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사전투표율을 올린 거죠. 사전투표자 수가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 인구가 감소했는데 사전투표자 수가 늘었다? 그럼 무슨 숫니까? 헛수 가공의 수 만든 숫자들인 거죠. 선관위가 하운 업적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왼쪽이 여러분들 21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사전투표율이고 이건 21대니까 2020년 4.15 총선이고 오른쪽이 여러분들 2024년도 22대 총선입니다. 사전투표율입니다. 무자비하게 올랐죠. 26.69% 31.28% 21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1174만 명에 1384만 명으로 이 210만 명 가운데 필요한 만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10만 명이라는 풀에서 필요한 만큼 몇 십만 명을 빼내 가지고 그걸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전산조작으로 밀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조된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투표함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함에 행랑식 헐렁헐렁헐렁해 가지고 그다음에 봉인지도 검정색하고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해도 표시 안 나게끔 그렇게 다 만든 겁니다. 악랄하게 먼저 조작을 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다 쓴 겁니다. 통합선거인명부라는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온라인상에서 만들고 종이로 된 여러분들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없애고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를 해버리고 지금은 뭐 한 달 했을 겁니다. 절대 cctv를 가지고 투표장에 오는 사람을 셀 수 없도록 만들고 고발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람은 감방으로 쳐넣고 부정선거 방지대화 같은 데서 여러분들 캠코드를 가지고 촬영하는 걸 절대 금지하고 행랑식 천으로 된 여러분들 세상에 천으로 된 투표함까지 여러분들 고안하는 걸 보니까 진짜 남조선 사람들이 머리는 좋기는 좋아요. 세상에 천으로 된 투표함을 사용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아프리카 여러분들 투표함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qr코드 사이름 국민들의 정치 성향을 다 파악하고 qr코드에서 확보한 정치 성향을 이용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다 조작하고 그래도 대통령 입 다물고 다 입 다문 겁니다. 성적 같아서는 뭡니까 그냥 망해라 이렇게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것만 막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망하니까 210만 표를 이번에 늘린 겁니다. 이 210만 표도 더 늘렸을 건데 사전투표 첫 1차에 발표 사전투표 모니터상으로 떠오르는 이런 사전투표가 뻥튀기 된 것이 밝혀지면서 낮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사전투표자 수를 가공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고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가장 큰 요체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수청 분들이 기분이 나쁘고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4월 10일 본투표 당일 투표에 가 가지고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해서 100석 정도는 국힘이 넘어가 가지고 지금은 100석이 한참 못 미칩니다. 문갑식 집인은 99석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더해 주십사 그런 마음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